최근 금, 은 등의 귀금속 가격 상승 여파로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.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체 무게의 92.5% 이상은 은이지만 금 6g이 포함된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의 가격을 900달러, 122만 9천원으로 분석했습니다. 금값 상승과 메달무게 증가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이번 대회 금메달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. 현물 금, 은 가격은 올해 들어 각각 17.5%, 14.6%가량 상승했습니다.